여러분의 역할은 지금 먼저 친구들이 하는 과정을 먼저 해보고 사연 선생님들을 도와서 같이 선생님들에게서 친구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알겠어요? 먼저 해볼 때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먼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이 활동들을 남겨가지고 내년에 하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다른 학교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. 이거 보면 만생들 따라다녀요. 그러죠? 어? 그냥 그러면야 하면 돼요.